귀엽고 깜찍하고 빨랄하고 시리그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어요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아니고 초겨울? 너무 춥지 않아요? 왔어요 왔어요. 초겨울이 왔어요. 가을이 삭제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가을 좋아요. 그렇죠. 가을은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산에도 가실 수 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단풍 막 들고 하면 기분도 좋고 할 텐데. 등산에 가면 딱 모여가지고요. 일단 시작을 합니다. 뭘 시작하죠? 마컬리를 시작하죠. 아침부터. 그리고 등산 중간에 가다가 멈추죠. 그리고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라.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서 다시 마시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등산 많이 하실 텐데 항상 산불 조심하시고요. 중간에 내려가시나 봐요. 그러게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료개혁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6년도 입학정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내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 2026년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게 특정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의료계에서 지금 정부의 증원 숫자가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럼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인 정원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의미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2025년도도 2천 명이 아니고 1,509 명이고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의대는 증원이 안 됐습니다. 지방의대만 증원이 됐는데요. 이 야당을 중심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도 요구하고 있는데 조기홍 복지부 장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최근에 야당에서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몇 가지를 내세웠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혹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은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 대신 그럼 장관이 직접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물음을 받고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해하시고 또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났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임현택 의협회장이 만났습니다. 지금의 의정 갈등 의료 차질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이 대표가 직접 들었는데요.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약 1시간 5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면담을 하고 나서 이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들이 오히려 가장 다급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으니까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는 제일 한가하고 국민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지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그러니까 추석 때 왜 일을 하느냐. 일하지 말자.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사직 전공위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일단은 의료계에서는 피해를 본 의사들은 물론이고요. 구속된 이 전공위도 두둔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이면대 의협 회장이 이 사직 전공위가 구속된 다음 날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철창 안에 있는 전공위 또 리스트에 올라서 피해를 당한 전공위. 그 누구도 돕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 구속된 전공위와 리스트에 올라서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단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다른 의사단체들도 지금 전공위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면서 집회를 열거나 성명을 내거나 다양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속된 전공위를 두둔하지 않는 목소리도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강의경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의료계획 참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갈등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당인데 여당 지도부 만찬 예정이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것까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순방 내용부터 야당 단독 처리된 법안들까지 논의할 현안이 산적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만찬이 아마 한 차례 미뤄지면서 더 큰 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윤 대통령이 또 어제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내려서 한동훈 대표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악수만 해서 그게 또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찬에서 얘기하겠죠. 네. 일단 한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일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데 일단 핵심적으로 의료계획과 관련한 당정과 논의가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입장이 조금 다르잖아요. 한 대표는 내년도 증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내년도 증언은 여야 의정 협의체로 올리는 것 자체의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만찬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아마 인식차를 좀 줄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만찬이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회동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만찬 직전에 대통령과 만나자. 한번 따로 만나자. 이런 독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만찬보다 독대 얘기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독대 얘기부터 할 걸 그랬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짰네요. 아닙니다. 일단은 너무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독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보겠다라고 즉답을 피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대 요청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걸 두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래요. 원래 우리가 만날 때도 야 좀 따로 보자. 막 이러면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알려주면 이게 독대인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통일을 하지 말자. 두 국가로 살자. 임족성 정 비서실장이 이른바 두 국가 수용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비판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김 최고위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 글이 임 전 실장을 비판하려고 쓴 글은 아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발언으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확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두 국가로 살자 이런 입장을 내니까 아마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게 또 8.6 진영 군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운동권의 아이돌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헤드라인을 보면서 좀 배우게 됐는데. 아이돌이었군요. 네. 8.6 그룹 대표주자인 이 두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정계에 입문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국면 때 김 최고위원이 정 후보 측으로 이적을 하면서 두 사람의 정치 행보가 좀 엇갈렸죠. 이때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지층의 역풍을 맞으면서 지지 기반을 상실했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계열의 주류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상승 가도를 달렸다가 또 지금은 뭐랄까요 입장이 약간 바뀌었지 않습니까? 임 전 실장은 지금 총선에 나오지 못해서 원외에 머무르고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가도를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논쟁 때문에 8.6 그룹 분화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 내부의 노선 투쟁 지연 재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주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마디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통일을 포기하자는 건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이건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오세훈 시장 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북이다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태형호 민주평통사무처장은 고향에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탈북민 이산가족에게 재를 뿌린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대로라면 특전 연령이 돈을 더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돈을 더 내고 덜 받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면. 네. 정부가 지금 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또 나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서 인상속도를 차등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이를 분석 발표했는데 이렇게 인상속도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면 이 세대를 경계짓는 구간의 연령대 그러니까 30대에서 40, 40대에서 50 이 구간에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돈을 최대 150만 원 더 부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소득을 300만 원으로 가정한 걸 봤을 때 50대의 막내인 1975년생은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또 40대로 되는 한 살 차이 1976년생은 반대로 108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 차이로 이 40대냐 50대냐가 갈리는 구간에서 금액 차이가 상당하게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40대와 30대 구간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게 되고요. 40대 막내 85년생 30대 막내 95년생. 네. 맞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김선민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미비점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연령별로 보니까 막내 라인에 딱 걸리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연금 문제는 너무 복잡한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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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